4.15 총선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객관성은 정직성에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헤치는데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님이 운영자입니다. 생명의 항해 tv 활동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4.15 부정선거 탐방 시리즈 17번째 방송 5월 16일에 방송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마친 이후에 생명의 항해 tv를 여러분도 방문하셔서 구독해주시면 또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파쇄된 오리지널 사전투표 우표 봉투와 투표지입니다. 오리지널을 파시한 이후에 다른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미지 자료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을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 하단에는 오리지널 사전투표 우표 봉투와 투표지 파쇄 폐기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봉투와 투표지가 파쇄되었음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오리지널 투표지를 파쇄하였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우체국에서 오리지널 사전투표 우표 봉투와 투표지를 버린 것을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확보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 보시죠. 진행자 안재철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체국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봉투와 투표지를 파쇄 폐기하고 우편봉투와 사전투표지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파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현물을 직접 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파쇄된 투표 용지와 투표 봉투를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물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아도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 자체가 문제가 좀 많았고 이 가운데서도 외부로부터 우편으로 보내는 관외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 문제와 4.15 총선에서는 투표 용지 관리 부실 문제가 수없이 그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오리지널 관외 사전투표 우표 봉투와 투표지를 이처럼 파쇄해버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진 투표지만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새로운 투표 용지를 제조해서 투표함에 투입하였다는 그런 주장을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쇄된 관외 사전투표 용지 대신에 새롭게 만들어진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된 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병호TV에서는 이미 소개한 적이 있는 사례지만 관외 사전투표 용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광진구에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이미지 다섯번째는 광진구에서 투표함을 열자마자 참가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꽉꽉 채운 일본 후보의 몰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투표함의 상청볼 여러분 눈여겨보시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만큼 빠빠단 투표 용지들이 눈길을 끕니다. 투표 용지는 당연히 접어서 넣는 것이 일상입니다만은 여기서는 빠빠단 투표 용지가 한꺼번에 투입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증거입니다. 여섯번째 이미지는 화면에는 이런 설명이 더해져 있습니다. 접지도 않고 무더기로 집어넣은 투표 용지 이런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밥을 수북히 담은 공기밥 그릇의 느낌을 주는 고봉처럼 투표지를 꽉꽉 채운 투표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투표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투표함으로 전용된 겁니다. 상청부들을 차지하고 있는 빠빠단 투표 용지들 이 모든 것들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을 사게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일곱번째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접지도 않고 무더기로 투입된 투표 용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이미지는 아무리 봐도 이와 같은 것은 이상합니다. 옆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그렇고 뒤로서 봐도 그렇고 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아홉번째 이미지는 원래의 봉인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봉인지를 붙였던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지를 일단 떼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봉인지를 떴던 흔적이 노란색 부분에 완전히 남아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이미지는 너무나 투표함에 꽉 채운 투표 용지 때문에 개표 참관인 A씨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표 참관인 B씨는 아니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개표인 참관인 C는 어쩌라고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개표인 참관인 D씨는 아니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을 개봉하는 광경입니다. 이미지 열한번째는 개표 사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높은 것 같아 또 다른 개표 사무원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해를 내두릅니다. 연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봉투 및 투표용지 파쇄 증거 관외입니다. 관외. 관외 사전투표 봉투 및 투표용지를 파쇄 증거입니다. 이 봉투가 있으려면 당연히 관내가 아니고 관예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괴한 과정에서 목격한 석연치 않은 무더기에 빠빠단 표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하늘 아래 원인 없는 결과가 있기가 힘듭니다. 인과관계에서 보면 어떤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공TV gongtv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름인 공병호 gongbyongho를 누르시게 되면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이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반듯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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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